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사는 35살 주부 박선미입니다. 저는 새 아이를 출산했는데요.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붓고 관절이 좀 안좋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엘리오틴이랑 슈퍼헬스를 꾸준히 5-6개월 정도 먹으면서 붓기도 많이 빠지고 관절도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담석 수술도 했었는데 담석 수술을 하고 나서도 조금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복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